당신들 말대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에 묻어준다는 약속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질들의 남작은 대중에게 푸른수염 또는 아동 연쇄살인마로 알려진 인물이며 샤르페로의 동화 푸른수염 또는 소설 드라큐라의 기초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들의 남작은 샹토 세르루아르에서 태어났고 정식명칭은 질드 몸모랑시라발드레이며 1405년 9월부터 1440년 10월 26일까지 브리트니 양주 푸아투 출신의 기사이자 영주였습니다. 질들의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시작했는데요. 그가 10살이 되던 애인 1415년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가이드라발은 질들의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로 사망했고 그의 어머니인 마리 드크레온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 외할아버지인 장 드크레온에게 길러지는데요. 질드레는 외할아버지를 친부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질드레는 검을 잘 다루는 두려움이 없는 전사로 성장하며 프랑스 왕립군 사령관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이때 잔다르크를 만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 잔다르크와 질드레의 만남을 여브스토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픽션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동시기에 함께 전쟁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샤를 7세는 질드레와 잔다르크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는데 질드레를 따로 불러 잔다르크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잔다르크가 신의 개시를 받고 스스로를 메신저라 칭하였기 때문인데요. 잔다르크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질드레는 잔다르크를 감시하면서 또는 보좌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를레양 공성전에서 공을 세워 1429년 7월 17일에 샤를 7세 가랭스에서 대관식을 가질 때 프랑스 원수로 임명되게 됩니다. 샤를 7세가 왕으로 임명되고 나서 약 2년 후 1432년 같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잔다르크가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해 사망하고 그 후 1년 후인 1432년에 장 드크레온도 사망하자 질드레는 사령관에서 물러나 자신의 성이 있는 티포즈로 가게 됩니다. 질드레는 사치가 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음악과 문학 작품에 막대한 돈을 썼다고 알려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오를레양 공성전의 안개라는 연극의 10억 프랑을 썼다고 합니다. 질드레는 음악과 문학 작품을 사기 위해 자신의 땅을 팔아버리지만 곧 그의 가족들과 친족들로 인해 비난받게 됩니다. 샤를 7세가 1435년 7월 2일에 질드레가 개인적으로 영지를 매각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겁니다. 질드레는 국왕인 샤를 7세한테 자신의 영지를 왜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지에 대해 따지지만 샤를 7세는 모르쇠로 일관하게 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음모론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하는데요.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잔다르크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질드레는 사랑하는 잔다르크가 사망하자 프랑스군 사령관에서 물러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으며 또한 화영당에 죽은 잔다르크를 살리려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흑마술에 이용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드레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죽였다고 자백함으로써 유죄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져 사망했습니다. 질드레를 연구한 프랑스의 작가 길버트 프로우토와 장 피에르 바야르는 질드레의 유죄 판결에 대해 유죄가 아니고 무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근거로는 티포주에 있는 질드레의 성이나 그 근처에서도 어떤 아이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질드레는 파문을 피하기 위해 거짓 고백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질드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영지민이 아니고 타 영지 영주들이라고 합니다. 장 피에르 바야르는 질드레의 마녀 숭배 가설을 전파한 마가렌 머레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는데요. 마가렌 머레이의 가설을 보면 질드레가 교수형을 당한 이유는 잔다르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잔다르크가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하자 프랑스 정부에 반감을 샀으며 그 결과로 사령관이라는 직함에서 물러나 자신의 성으로 갔고 죽은 잔다르크를 부활시키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렌 머레이의 가설대로라면 질드레가 사령관직을 물러나야 하는 연도는 잔다르크가 죽은 1431년이어야 가설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사망한지 1년 후이며 그것도 왜 아버지가 사망한 애에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반박하자 마가렌 머레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길버트 프로우토와 장 피에르 바야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친부처럼 따르던 장드 크레온이 사망하면서 질드레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각 지방 영주들과 샤를 칠세가 꾸민 일이라고 합니다. 질드레는 1440년 10월 체포를 당하고 가진 고문과 협박에 아이들 140명을 죽였다고 거짓자백을 함으로써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질드레가 거짓자백을 한 이유는 자신의 가문과 영지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사망 후 교회 묘지에 묻히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드레 남작을 연구한 학자들과 작가들은 방탄한 삶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납치된 아이들의 명단이 없으며 두 번째 근거로는 죽었다는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납치는 13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질드레는 1433년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마가렛 머레이의 가설처럼 마녀 숭배자라면 교회 건축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와 같은 근거와 연구자료로 볼 때 질드레 남작이 아이들을 납치하여 잡아먹거나 흑마술에 이용했다는 추측은 전부 픽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도 억울한 누명을 쓴 질드레 남작은 사후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이들을 납치한 연쇄살인마라고 불리우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기에 편히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질드레 남작 관련 영화로는 밀라 우보비치 주연의 잔타르크와 롤라 크레톰 주연의 푸른 수염이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드립니다. 블라드 체피슈는 진짜 뱀파이어 이었을까?